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4세 경영 포기 선언으로 앞으로 삼성그룹 경영권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삼성이 가져올 기업 문화 변화의 재개 전반에 걸쳐서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4세 경영을 하지 않을 경우 삼성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 경영인 체제를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에서는 스웨덴의 발렌베리 그룹과 미국의 포드, 독일의 BMW 등 기업들이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했습니다. 실제로 삼성은 이건희 회장 때부터 발렌베리 가문과 친분을 쌓으며 재단을 통해 경영하는 발렌베리식 모델을 연구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국내 법규 정비가 필요합니다.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과감하고 빠른 의사결정이라는 오너 책임 경영의 장점이 사라진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가족 경영이 있어야 오히려 더 책임지고 위험한 투자도 하고 미래에 투자도 한다. 전문 경영인의 경우에는 자기 임기 때 보너스만 잘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고... 재계에서는 삼성의 이번 선언이 오너 경영 체제를 이어가고 있는 다른 그룹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칫 이제까지 이어져온 한국적 경영 체제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판으로 이어지진 않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김도구입니다.